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, 음력으로는 2월 21일 기사일이니까요, 뱀날입니다. 황혼이 질 무렵 들에 나타난 그 누런 뱀미날입니다. 오행상 그 기사는 화생토, 즉 불과 흙이 만난 상생의 형국입니다. 기사의 기운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, 또 자신이 그 품은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.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임하는 그 기운이기도 하고요, 또 한 가지 일에 깊이 그 파고드는 또 독선적인 그런 기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. 불의 그 기화성을 닮아서요,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불처럼 또 극단적으로 또 치우치기도 해서 감정의 그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그 균형이 요구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또한 그 끈기와 인내를 기르게 되면 크게 그 돈복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암시도 이 속에 들어있고요. 기사의 그 운에는 천우신조의 그 운이 들어있습니다. 천우신조의 그 말에서 풍기는 암시처럼 무슨 일이 그 막힌 듯 막힌 듯 하다가도 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늘이 그 도움을 줘서 그 난국을 그 슬기롭게 돌파해내는 그런 운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. 조상의 덕이나 또 교인의 덕 이런 것 등이 그 재물운과 식복을 불러들이는 또 그런 일이 그 자주 생기게 되는 그런 운도 이 속에는 또 들어있고요. 조상의 그 복록이 크게 그 미칠 수 있도록 또 풍수적인 그 조치까지 병행이 된다면 또 휴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돈복 충전에 또 아주 그 유효할 것입니다. 또 돌아올 그 한 주에 또 커다란 또 힘이 될 것은 너무 그 당연한 일이고요.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날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작은 그 접시나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.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그 과일 하나를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그 사과라든지 오렌지 한라봉 뭐든지 좋은데요. 붉은색 과일 하나를 집에 그 공간에서 그 북쪽에 두게 된다면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북쪽의 암시는 그 천우신주의 그 복을 내릴 그 조상의 기운이 머무르는 공간을 뜻합니다. 붉은 과일의 암시는 오행 그 화생토라고 하는 오행의 그 불의 암시가 또 되니까요. 북쪽의 암시는 또 물과 불의 그런 균형까지 되니까요. 집안을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일요일에 돈복 터지는 또 멋진 휴일 만드시길 바랍니다.